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설명드린 SEO. 셋, 검색엔진 최적화를 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유튜브 스튜디오, 2. 투브버디, 3. 소셜블레이드, 4. 기드큐, 5. 기타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에게 바로 필요하고 중요한 큐브버디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큐브버디의 주요기능, 두번째, 큐브버디의 설치방법, 세번째, 큐브버디의 세부기능과 사용방법,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투브버디의 주요기능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 설명 및 태그에 사용할 키워드를 쉽게 조사 및 활용하는 기능 2. 동영상의 SEO, 최적화 현황을 그래프와 숫자로 시각화하는 기능 3.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를 추적하고 채널 검색 순위를 분석하는 기능 4. 유튜브 스튜디오의 분석 시스템과 연동 5. 공동작업 및 한 번의 대량 관리 4. 내 채널 외의 다른 브랜드의 계정 또는 타 크리에이터의 채널도 관리하고 공동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구버디는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 5. 동영상을 최적화하고 채널 실적을 추적하고 벤치마킹할 타 채널을 분석 및 조사하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및 도구의 의미를 간단하게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에 설치할 수 있고 브라우저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작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브라우저 확장 기능을 사용하여 브라우저의 새 기능을 추가하거나 브라우저의 동작을 사용자 지정하거나 방문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번째, 튜브버디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알아보았으니 두번째, 튜브버디의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튜브버디는 꼭 브라우저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글의 검색창에서 영어로 튜브버디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튜브버디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보일 겁니다. 주소가 www.tubebuddy.com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고 탭 해주세요. 이 화면이 나오면 왼쪽 하단 부분에 빨간색 인스톨풀이 나오라는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끼시의 설정에 따라서 한글로 지금 무료로 설치라고 한글 번역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보이더라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문구가 보일 것이고 탭하시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됩니다. 튜브버디를 설명하는 유튜브의 대부분의 다른 동영상에서는 영어로 설명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전혀 모르셔도 설치부터 사용까지 모두 한국어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설치를 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 웹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하고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으로 크롬에 추가를 탭합니다. 그러면 화면의 중앙 상단에 튜브버디를 추가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확장 프로그램의 추가와 취소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확장 프로그램의 추가를 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시 확인 중 이라는 버튼이 보이다가 바로 튜브버디 회사의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화면이 이렇게 영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안 보이시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 부분을 탭하시면 한국어 번역 번호로 보일 것입니다. 영어 항상 번역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 구글 프로필 사진 바로 왼쪽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을 확장 프로그램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내가 방금 설치한 튜브버디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탭하시면 그동안 설치했던 확장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다시 튜브버디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내 유튜브 채널과 연동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튜브 채널 로그아웃 상태에서부터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 구글 프로필 사진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세요. 로그인 버튼이 보이면 탭합니다. 개인의 pc 설정 여부에 따라서 내 계정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미리 로그인 하셨으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튜브버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채널 추가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채널 추가를 탭합니다. 계정 또는 브랜드 계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주로 활동하는 꿀팁 드림 TV 계정을 선택합니다. 튜브버디에서 내 구글 계정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라고 적혀있고 저는 허용 버튼을 탭합니다. 이제 튜브버디 확장 프로그램에 제 채널이 등록된 것입니다. 가끔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영어 화면으로 변경되니 우측 상단에 번역 팝업창이 보이면 영어 항상 번역이라고 되어있는 네모 칸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버튼은 특별히 확인할 것이 없고 통니 바퀴 모양의 설정을 탭해보세요. 위에서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혹시 수정할 것이 있는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정할 곳이 없으면 그냥 페이지를 나오시면 되고 수정한 곳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저장하다 버튼을 탭하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수정할 곳이 없으므로 그냥 페이지 아웃합니다. 채널 프로필 사진을 탭해보니 제 채널의 상태 보고서를 보려면 유료 라이센스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유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위에 채널명 끝부분 이동 버튼을 탭하여 제 채널로 이동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처음부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유튜브 채널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 이미 유튜브에 로그인 하신 분들은 아래의 과정 즉 이 화면들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입력 즉 로그인 과정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옴 화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튜브버디 로고와 빨간색으로 튜브버디 사인인 리퀘이어드 클릭히어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용약관에 동의하라는 문구가 나오고 두개 다 체크 후 사인인 위드 유튜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계정 또는 브랜드 계정을 선택하라고 하며 튜브버디에서 내 구글 계정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채널 선택 및 허용 버튼을 탭합니다. 드디어 튜브버디 확장 프로그램 등록과 제 채널 올팁 드림TV와 연동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세번째 튜브버디의 세부 기능과 사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다섯가지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튜브버디 페이지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웅 화면 또는 내 채널 화면에 오른쪽 상단 튜브버디 로고를 탭합니다. 이렇게 튜브버디 페이지가 팝업창으로 보입니다. 다시 영어로 보이면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보일 것입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검정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줄은 유튜브 스튜디오의 대시보드, 콘텐츠, 재생 목록, 댓글, 분석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여섯 칸이 바로 확장 도구인 키워드 탐색 기능, SEO 스튜디오, 동영상 주제 플래너, 태그 문목, 동영상 게시하기 가장 좋은 시간, 클릭 마그넷 기능들입니다. 위의 기능들은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대부분 유료 라이센스에 가입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 바로 밑 부분이 11가지의 웹사이트 도구들인데 이것들도 대부분 유료 라이센스를 가입하셔야 활용 가능합니다. 그 밑에 네 번째 부분은 내 계정, 커뮤니티, 지원 등이 일반적인 사항들이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 봅니다. 왼쪽부터 도구, 메시지, 업기 뉴스, 이정표가 보입니다. 도구의 인기 있는 도구 및 기능을 보니 키워드 탐색기, 마그넷 클릭, 썸네일 생성기, 채널의 상태 분석 보고서, 동영상 AD 테스트, 계량 처리, 댓글 검토, 모범 사례, 동영상 분석 기능들이 보입니다. 메시지를 클릭해보니 유료를 사용해보라는 큐브버디 회사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업기 뉴스를 클릭해보니 유튜브 관련 소식들이 있는데 전세계 또는 미국 위주의 뉴스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이정표를 클릭해보니 고맙게도 구독자 수, 조회 수, 동영상 업로드 수를 기준으로 앞으로 제가 달성해야 할 단기간 목표를 명시해 주었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큐브버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제목, 설명 및 태그에 사용할 키워드를 쉽게 조사 및 활용하는 기능,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테스트해보고 난 후 가급적 논리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더 쉬운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그동안 업로드한 동영상 콘텐츠를 클릭합니다. 이미 업로드하였거나 공개하기 위하여 예약 업로드한 동영상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선택한 동영상의 화면, 제 썸네일 사진을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의 동영상 화면, 유튜브에서 보기를 클릭하여 동영상을 플레이합니다. 동영상의 오른쪽을 보니 큐브버디를 설치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비디얼리틱, 제 동영상 분석이라는 새로운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니 다시 영어로 보입니다. 비디오리틱이라는 페이지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다시 선택합니다. 위에서부터 이 동영상의 총조회수, 좋아요수, 크리에이터 추천수, 큐브버디가 부여한 SEO점수, 페이스북, 트위터 등 타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 또는 언급된 수, 이 채널의 전체 누적 조회수, 게시된 누적 동영상 수, 그 밑으로는 모범사례, 동영상 업로드 시 세부정보란에 입력한 태그 내용들이 보이는군요. 위에서부터 해당 항목에 마우스를 가만히 앉아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 부합하는 키워드를 탐색하기 위한 몇가지 중요하거나 살짝 어려운 부분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부분, 동영상 점수가 적혀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놓아보세요. 5가지 항목에는 20점 만점에 몇 점씩 부여되어 있는지 보일 것입니다. 점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동영상의 내용에 맞는 제목과 설명, 태그가 입력되었는지, 제목, 설명, 태그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읽지 않은 키워드들이 입력되었는지, 제목에는 최대 100자, 태그에는 최대 500자, 설명에는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텅텅 비어있지 않고 적절한 양의 내용이 입력되었는지가 채점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잘 선정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제목, 설명, 태그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예를 들어 키워드라는 단어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익스플로우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한글 버전으로 변환하고 항목별로 확인해 봅니다. 검색량, 경쟁, 취적과 강도 측면에서 5단계로 등급이 부여되어 있고, 점수로 환산하니 20점대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왜일까요? 검색량 측면에서는 많은 편이지만, 너무 흔해서 경쟁할 동영상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 찾기, 또는 좋은 키워드 찾기라는 단어로 다시 입력해 봅니다. 65점, 매우 좋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높여 봅니다. 특히 제목 칸에 있는 키워드들부터 높여야 하겠지요. 각 항목마다 마우스를 놓아보면 검정색으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때나 간단한 것은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60점 이상이면 아주 좋은 키워드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검색 결과의 동영상 수는 53만 3천개이었군요.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구글, 비디오지체, 일반 태그 부분에서도 탐색 가능하며, 각 항목마다 관련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관련 검색어를 클릭하면 관련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우측 하단을 보면 액션 또는 행동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태그들은 태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동일한 취재의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 일괄 복사하여 붙여 넣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파란색 항목들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탐색하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의 SEO 최적화 현황을 그래프와 숫자로 시각화하는 기능 이 기능은 일단 여기 이 부분, 동영상 점수가 적혀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놓아보세요. 5가지 항목에는 20점 만점에 몇 점씩 부여되어 있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영상의 내용에 맞는 제목과 설명, 태그들이 입력되었는지, 제목, 설명, 태그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입력되었는지, 제목에는 최대 100자, 태그에는 최대 500자, 설명에는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텅텅 비어있지 않고 적절한 양의 내용이 입력되었는지가 채점 기준일 것입니다. 요약드리면, 1. 키워드들이 동영상의 내용과 부합하고 명확한 결하며 시청자들이 많이 검색하는지를 측정하는 질적인 측면, 2. 제목, 설명, 태그에 적용되는 키워드들의 일관성, 3. 양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신경 쓰시면 점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잘 선정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위에 1번에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범 사례의 8가지 항목이 다 실행되었는지를 확인 바랍니다. 실행된 것은 체크 표시, 안된 부분은 주황색 X 표시입니다. 저의 경우는 페이스북에 내 동영상을 링크나 클립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X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체크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댓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4.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를 추적하고 채널 검색 순위를 분석하는 기능 이 기능은 여기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고 내 채널을 클릭하시면 내 채널의 프로필 사진 바로 밑에 채널리틱스라는 아이콘이 보이고 조회수 영상 수가 보이며 여기를 클릭하시면 구독자 수의 변동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채널 말고 타 채널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검색 칸에 알아보고 싶은 채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채널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분석 내용들이 보입니다. 4. 유튜브 스튜디오의 분석 시스템과 연동되는 이 기능은 두 가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튜브버디 메뉴를 클릭하시면 위에서부터 5줄은 유튜브 스튜디오의 대시보드, 콘텐츠, 재생 목록, 댓글, 분석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콘텐츠에 접속해보면 각 동영상마다 이렇게 바로 튜브버디의 각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료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지요. 두 번째로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또는 수정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그동안 업로드한 동영상 콘텐츠를 클릭합니다. 이미 업로드하였거나 공개하기 위하여 예약 업로드한 동영상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동영상 썸네일 사진의 우측에 보이는 연필 표시를 클릭합니다. 밑으로 스크롤합니다. 챕터 추가와 썸네일 만들기는 유료 라이센스입니다. 태그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더블클릭으로 키워드의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가 낮으면 더 좋은 키워드를 적용하여 키워드 적합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복사, 추출, 공유, 번역, 키워드 탐색기로 이동 등 활용이 가능합니다. 태그도 3개는 추천해주는군요. 더 추천받으시려면 유료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5. 공동작업 및 배양관리 기능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콘텐츠 클릭하면 이렇게 중앙 상단 부분에 대량 및 기타 도구가 보입니다. 이것도 물론 유료 기능이구요. 유료로 전환하면 튜브버디 회사에서 크리에이터 대신에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확장 도구와 웹사이트 도구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채널의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증가하면 유료로 전환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seo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며 채널을 급속히 성장시킬 자신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유료 라이센스로 전환을 생각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잠시 유료 옵션과 서비스 조건들에 대하여 몇 개 보여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로 튜브버디에서 후원이나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튜브버디에 대해서 이 동영상처럼 자세히 설명한 동영상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seo에 대하여 알고 싶고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긴 시간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들여 제작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